팟3 7번 홀에 와 있는 성유진 선수고요 오우 들어갔어요 성유진 이렇게 되면 8원 더 팝니다 네 또 이 7번 홀이 이벤트가 있는 홀이잖아요 국내 대회 최초로 경기 중에 환호 그리고 응원이 가능한 홀을 이번 대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홀이 이 7번 홀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플레저 홀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회에 어떻게 보면 좀 시그니처 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7번 홀이 될 텐데요 그 PGA 투어 보시면 피닉스 오픈에 콜로세움처럼 많은 갤러리 분들이 맥주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선수들 응원하는 그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 그것처럼 이 롯데 오픈도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평일에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기프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선수들이 버디를 성공을 하게 되면 쌓인 모자를 선물로 드리고요 버디가 이제 10개 단위로 나올 경우에는 고가의 가구 상품권을 또 선물로 제공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